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공부하고 국제 환경작가로서 전세계에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국제 환경사진작가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틱 사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기부도 하고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환경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에게 안기고 어떤 전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서진 대표하고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연을 맺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촬영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뜻깃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맺게 되고요. 3회는 5년이 됐는데 전시회는 아니고 제가 전시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급하게 좀 하느라고 작품을 한 4작품 정도 가지고 왔고요. 작품도 원래 공식적인 액자가 아니라 급하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작품들이 좀 아쉬워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좀 제작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작품을 전세계에 많은 작품을 보실 수 있도록 조금만 조금만 개나마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 특히 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 특히 큰 공연을 즐겁게 즐기시다가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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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가세요? 고맙습니다. 이거지? 좋아. 취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스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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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쪽은 몰라요 1, 2, 3, 2, 3, 2, 3, 3, 4, 3, 4, 3, 2, 3, 2, 1. 여기가 한번만 넣었다. 진짜. 1, 2, 3, 5, 4, 5, 5, 6, 7, 8, 8, 9, 10. 어이키였어. 언니가 나서 앞에 입kn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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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번에 한참을 부탁드립니다. 한번에 한참은 완성. 한번에 한참을 빼네요. 한번에 한참을 빼내려구요. 한참은 한참. 한참을 빼내러. 한참은 한참을 빼내려구요. 정말 맛있 Nik'이. 이것도 찍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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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